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떻게 해 나 탈락인데 너 들어왔네 너 들어와서 탈락이야 저렇게 있어야지 내려와 나 탈락하냐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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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 왜 탈락이냐고요? 당신이 사기를 안 쳤으니까 그렇죠 무궁이 무궁이 사람을 일단 죽여봐야겠어 내가 사람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끈질발질발 살려주세요 내가 사람을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그만해 이러다 다 추워 야 어떻게 좀 해봐 야 나랑 너랑 똑같아 헐 짝인데 네가 갖고 있는 구슬 다 내놔? 너 이제 탈락이야 지금부터 징검다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쭉 뻗지네 아 진짜 오 오 맞았어 여기 오 맞았네 앞으로 갈거야 앞으로 갈거야 일단 앞으로 가 오 이거 일단 맞았어 나 앞으로 가 오 맞았어 이 머리 대극수 하는 말 맞았어 오 오 나 턱 끓아 친구야 이거 많이 해봤지? 친구야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우승자는 어쨌다가 한 명이잖아 내가 이기더라도 상금은 반팅할게 안녕하세요 오징어게임을 준비한 고민국입니다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보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